애플의 광고 영상에 대해서 태국 국민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태국을 마치 후진국인 것처럼 묘사한 광고 때문인데요. 현지에서는 이럴 거면 우리 이제 모두 삼성 스마트폰으로 다 바꾸겠다 라면서 애플 제품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버스와 택시, 좁고 더러운 호텔이 등장합니다. 애플이 최근 태국을 배경으로 만든 새 광고입니다. 하지만 후진국처럼 묘사해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태국인들은 각종 소품과 색조정으로 30에서 50년 전의 모습으로 왜곡했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삼성폰으로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거센 반발 여론의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태국 관광위 대변인은 애플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애플은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악의는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 이번 여파로 삼성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족성이나 국가 분위기 자체가 그런 데 대한 쉽게 반응을 하고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광고 논란은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태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위로 2위 애플과의 차이는 3%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마지막 날씨였습니다.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GO